자, 이번 수업은 우주 초기 원소의 생산 과정에 대해 알아보자. 허블은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을 관측하여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빨리 멀어진다는 허블 법칙을 발견하였고, 이것으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우주 팽창을 바탕으로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이 등장하였는데, 가모포에 의해 주장된 빅뱅 우주론은 우주가 팽창하면서 부피는 커지지만 진량은 변화가 없으므로 우주의 밀도와 온도가 감소한다고 설명하였고, 호일에 의해 주장된 정상 우주론은 우주의 부피가 커지면서 진량도 같이 증가하므로 우주의 밀도와 온도는 변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빅뱅 우주론의 여러 증거들이 관측됨에 따라 현재는 빅뱅 우주론이 인정받고 있는 상태이다. 빅뱅 우주론을 통한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에 대해 살펴보자.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자는 원자액과 전자로, 원자액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양성자와 중성자는 쿼크라는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쿼크와 전자처럼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입자를 기본 입자라고 이야기한다. 쿼크와 전자는 전기를 띄고 있는데, 위 쿼크의 전하량은 플러스 3분의 2, 아래 쿼크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며, 전자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1이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각각 3개의 쿼크로 구성되어 있는데, 양성자는 위 쿼크 2개, 아래 쿼크 1개, 중성자는 위 쿼크 1개, 아래 쿼크 2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하량이 플러스 3분의 2인 위 쿼크 2개와 마이너스 3분의 1인 아래 쿼크 1개로 이루어진 양성자의 전하량은 플러스 1이고, 위 쿼크 1개, 아래 쿼크 2개로 이루어진 중성자는 전하를 띄지 않는 중성 상태이다. 원자핵은 일반적으로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수소원자의 경우 양성자 1개로만 이루어져 있다. 원자핵 속의 양성자가 양전하를 띄고 있으므로, 원자핵 역시 양전하를 띄고 있다. 원자는 원자핵에 전자가 결합하여 생성된 입자이며, 원자핵을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가 같으므로,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이다. 원자 내에서 작용하는 힘을 살펴보면, 원자핵은 정기력으로 전자를 붙잡고 있으며, 원자핵 안에서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쿼크들 사이에는 강한 핵력이 작용하고 있다. 빅뱅 우주로는 고온, 고밀도의 한 점이었던 우주가 대폭발이 일어난 후 계속 팽창하여, 현재와 같은 저온, 저밀도의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우주 탄생을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가장 먼저 기본 입자인 쿼크와 전자가 만들어지고, 쿼크들이 결합하여 양성자와 중성자가 탄생하였으며, 양성자는 그대로 수소 원자핵이 되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여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 후, 원자핵과 전자의 결합으로 원자가 생성되었다. 헬륨 원자핵은 빅뱅 이후 3분경, 원자는 빅뱅 이후 38만 년이 지난 후, 온도가 약 3000K 정도로 냉각되었을 때 탄생하였다. 입자의 탄생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수소 원자핵, 헬륨 원자핵, 수소 헬륨 원자 순으로 형성되었으며, 수소 원자는 양성자 하나로 이루어진 원자핵 주위에 전자 1개가 돌고 있고, 헬륨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구성된 원자핵 주위를 전자 2개가 돌고 있는 구조이다. 이런 빅뱅 이론을 지지하는 증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첫 번째 증거는 현재 우주를 구성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다라는 것이며, 이것은 빅뱅 이론의 예측과 스펙트럼을 통한 측정값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통해 받아들여지고 있다. 두 번째 증거는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관측되고 있는 우주 배경 복사이다. 원자 생성 이전 전자의 방해로 인해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빛이, 원자핵이 전자를 붙잡아 원자가 생성되면서부터 전자의 방해에서 벗어나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이때부터 투명한 우주가 시작되었다. 원자가 생성되면서 빠져나간 빛이 지금도 관측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한다. 우주 배경 복사는 감오포에 의해 예측되었고, 펜지어스와 윌슨에 의해 최초 관측되었으며, 관측 초기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거의 같은 세기로 관측되었지만, 최근 우주 망원경을 통해 미세한 온도 차이를 확인하였다. 현재는 이 미세한 온도 차이를 통해 별과 은하의 탄생을 설명하고 있다. 우주 배경 복사가 처음 생성될 때는 3000K의 에너지를 가진 빛이었지만, 지금은 약 3K의 에너지를 가진 파장이 길어진 상태의 정파 영역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음은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에 대해 알아보자. 쿼크들의 결합에 의해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된 직후에는,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환되는 반응과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환되는 반응이 모두 일어나,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 1대1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주의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에너지를 흡수하며 일어나는 중성자로의 변환은 일어나지 않고, 에너지를 방출하며 일어나는 양성자로의 변환만 일어나게 되어, 양성자의 수가 더 많아지면서, 결국 헬륨 원자액 생성 직전에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7대1이 되었다. 중성자 2개와 양성자 2개가 결합하여 헬륨 원자액을 만들고, 나머지 양성자는 그대로 수소 원자액이 되면서, 수소 원자액과 헬륨 원자액의 개수비는 12대1이 되었고, 헬륨 원자액 1개는 수소 원자액 4개와 질량이 비슷하므로, 결국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3대1이 되었다. 스펙트럼은 빛이 브리즘을 통과할 때 나타나는 색의 띠를 말하는 것으로,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선 스펙트럼은 다시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으로 나눠진다. 연속 스펙트럼은 백색광을 브리즘에 통과시킬 때 나타나는 무지개 형태의 연속적인 색의 띠를 말하는 것이고, 흡수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의 검은색 선이, 방출 스펙트럼은 검은 바탕에 몇 개의 밝은 선이 나타나는 스펙트럼이다. 선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선의 위치와 개수, 두께 등이 원소의 종류와 양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전체의 선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의 종류와 양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 각각의 스펙트럼이 어떠한 경우에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먼저 고온의 별에서 방출되는 빛을 그대로 브리즘에 통과시키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고,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서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되는 경우에는 흡수 스펙트럼, 저온의 기체가 뜨거워져 고온의 기체가 되고, 여기서 방출되는 빛을 브리즘에 통과시키면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이러한 스펙트럼을 이용해 측정한 실제 우주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빅뱅 우주론의 예측과 일치한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현재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것은 빅뱅 우주론의 강력한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 자 이번 수업은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들의 생성에 대해 알아보자. 우주는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지구는 철, 산소, 규소, 생명체는 산소, 탄소와 같은 원소의 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수소와 헬륨은 대부분 우주 초기의 빅뱅을 통해 생성되었고,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무거운 원소들은 대부분 별의 탄생과 진화 과정에서 생성된 것들이다. 별의 탄생과 진화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별의 에너지원이 되는 중력수축에너지와 핵융합에너지에 대해 알아보자. 중력수축에너지는 중력에 의해 수축할 때 중심부의 온도를 상생시키는 에너지를 말하고, 핵융합 반응은 고온에서 가벼운 원자액들이 충돌하여 무거운 원자액이 만들어지는 반응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수소핵융합 반응은 4개의 수소원자액이 결합하여 1개의 헬륨 원자액을 만들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며, 헬륨 핵융합 반응은 3개의 헬륨이 탄소를, 탄소핵융합 반응은 2개의 탄소를 이용해 마그네슘을 만들어내는 반응이다. 수소핵융합 반응은 약 1000만 켈빈, 헬륨 핵융합 반응은 1억 켈빈, 탄소핵융합 반응은 8억 켈빈 정도의 고온에서만 일어나며, 무거운 원자액을 만들어내는 핵융합 반응일수록 더 높은 온도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핵융합 반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핵융합 에너지라고 한다. 핵융합 에너지는 질량의 감소에 의해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수소핵융합 반응에서는 반응물인 수소원자액 4개보다 생성물인 헬륨 원자액 1개의 질량이 더 작으며, 감소한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되어 방출된다.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감소한 질량의 광속의 제곱을 곱해주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이것을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고 한다.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은 암흑성운에서 시작하여 원시별 주계열성 단계를 거쳐 적색거성, 행성성 성운 이후 백색외성으로 일생을 마감하며, 태양보다 질량이 더 큰 별은 초거성, 초신성 폭발 이후 중성자별이나 블랙홀로 일생을 마감한다. 암흑성운이 중력에 의해 수축하면 중력수축 에너지에 의해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다가 1000K 정도가 되면 가시광선이 방출되는데 이것을 원시별이라고 한다. 중력에 의해 계속 수축하면서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K 정도에 도달하면 수소행융합 반응이 시작되고 주계열성이 탄생한다. 주계열성 단계에서는 중력에 의해 수축하려는 힘과 수소행융합 반응에 의해 바깥쪽으로 팽창하려는 내부압력이 같은 정력각 병영상태에 있으므로 크기와 밝기가 변하지 않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한다. 모든 별은 일생의 90%를 주계열성으로 보내며 현재 태양도 주계열성 단계에 속한다. 중심부에 있는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면 별은 다시 수축하면서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고 바깥층의 수소가 조금씩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며 빨간색으로 부풀어오르게 되는데 이 상태를 적색거성이라고 하며 중심부의 온도가 약 1억K 정도가 되면 헬륨 핵융합 반응에 의해 탄소가 생성되기 시작한다. 중심부의 헬륨이 모두 탄소로 바뀌면 바깥층에 있던 물질들이 우주로 방출되면서 행성상 성운을 형성하고 중심부는 계속 수축하여 백색외성이 된다. 이후 백색외성은 서서히 식어가며 일생을 마감한다.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큰 별은 적색거성보다 크기가 훨씬 큰 초거성을 형성한다. 초거성의 중심부 온도는 적색거성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탄소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 마그네슘, 규소 등의 무거운 온소를 만들어낸다. 중심부에 철이 만들어지면 더 이상 무거운 온소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는데 이 과정에서 금, 낙, 우라늄 등과 같은 철보다 무거운 온소들이 생성된다. 초신성 폭발 이후 중성자별을 형성하거나 질량이 매우 큰 별은 빛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큰 중력을 가진 블랙홀을 만들어낸다. 별은 암흑성운 내부의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영역에서 주로 만들어지며 원시별은 중력수축에너지, 주계열성은 수소, 핵융합에너지를 주에너지원으로 하여 빛을 방출한다. 주계열성의 질량이 클수록 많은 에너지를 생성하므로 밝기는 밝아지지만 그만큼 중심부의 수소가 빨리 소모되므로 수명은 짧아진다. 주계열성에서 적색거성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별의 반지름과 밝기는 커지고 밀도는 작아지며 표면 온도는 낮아지지만 중심부의 온도는 상승한다. 적색거성의 가장 중심부에는 탄소가 초거성의 가장 중심부에는 철이 위치하고 있으며 두 경우 모두 중심부로 갈수록 무거운 온소들이 배치되어 있다. 초거성이 철보다 무거운 온소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철이 매우 안정한 원소이기 때문이며 별의 진화 과정에서 생성된 원소들은 행성상 성운과 초신성 폭발 과정을 통해 우주로 방출되어 다시 새로운 별이나 행성, 생명체의 재료로 쓰여진다. 별의 진화 과정 중 마지막 단계의 밀도가 가장 크고 마지막 단계 중에서도 백색외성보다는 중성자별이 중성자별보다는 블랙홀의 밀도가 더 크게 나타난다. 다음은 태양계가 형성된 과정을 살펴보자. 50억년 전 어느 초신성 폭발의 충격에 의해 태양계 성운이 형성되었고 이 태양계 성운이 수축하면서 회전하여 태양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원시 태양이 탄생하였고 회전 운동에 의해 원시 태양 주변에는 납작한 원시 원반이 형성되었다. 원시 원반은 회전하는 동안 여러 개의 큰 고리를 만들어냈고 고리 속의 기체와 티끌이 뭉쳐 위행성체가 등장하였다. 원시 태양은 수소행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태양이 되었고 위행성체들은 서로 충돌하면서 합쳐져 원시 행성을 형성하였다. 태양계 성운이 수축하면서 부피는 작아지고 밀도와 중심부의 온도는 높아졌으며 성운의 회전속도는 점점 빨라지게 되었다. 태양계에서 형성된 행성들은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구형 행성은 태양과 가까워 온도가 높은 영역에서 목성형 행성은 태양과 멀리 떨어져 온도가 낮은 영역에서 만들어졌다. 태양 가까운 곳은 높은 온도에 의해 가벼운 기체 성분들은 모두 날아가 버리고 녹는 전과 밀도가 높은 철, 니켈, 규소와 같은 물질들이 남아 암석질의 지구형 행성을 형성하였고 태양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가벼운 기체들이 그대로 남아서 목성형 행성을 만들었다. 태양계에는 무거운 원소들의 양이 매우 적음으로 지구형 행성의 크기는 작을 수밖에 없었고 수소, 헬륨과 같은 가벼운 기체 성분들이 태양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목성형 행성의 크기는 매우 커지게 되었다. 미행성체들의 충돌 과정에서 원시 지구가 형성되었으며 원시 지구에 계속해서 미행성체들이 떨어지면서 지구의 크기는 점점 커지고 미행성 충돌로 발생한 열에 의해 지구의 온도는 점점 높아지게 되었다. 결국 지구 전체가 녹아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되었고 철, 니켈과 같은 무거운 물질들은 중심부로 가라앉아 핵을 규소, 산소와 같은 가벼운 물질들은 위로 떠올라 멘트를 형성하면서 중심부의 밀도가 증가하게 되었다. 미행성 충돌이 점점 감소하면서 지표가 냉각되었고 멘트를의 겉부분이 굳어서 딱딱한 원시 지각이 대기 중의 수중기는 비로 내리면서 원시 바다가 형성되었으며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하게 되었다. 자, 이번 수업은 원소들의 주기성에 대해 알아보자. 주기율은 원소들을 원자번호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상질이 비슷한 원소가 일자한 간격을 두고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며 이러한 주기율을 잘 알아볼 수 있게 원소들을 배열한 표를 주기율표라고 한다. 원자번호 순서대로 수소, 헬륨, 리튬, 베를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을 배치하고 브롬인과 아이오딘을 추가하면 단주기율표를 완성할 수 있다. 주기율표의 가로줄을 주기라고 하며 첫번째 가로줄은 1주기, 두번째는 2주기 순으로 7주기까지 존재한다. 주기율표의 세로줄은 족이라고 하며 첫번째 세로줄은 1족, 두번째 세로줄은 2족이고 세번째 세로줄부터는 13족, 네번째는 14족 순으로 18족까지 존재한다. 같은 주기의 원소들은 같은 전자껍질 수를 가지며 주기의 번호는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와 같은 값을 가진다. 예를 들어 1주기 원소들은 모두 전자껍질이 1개이며 2주기 원소들은 2개의 전자껍질을 가진다. 같은 족의 원소들은 같은 원작과 전자 수를 가지며 족번호의 1의 자리 수는 원작과 전자 수와 같은 값을 가진다. 예를 들어 1족 원소들의 원작과 전자의 수는 1개이며 2족은 2개, 13족은 3개, 17족은 7개이지만 예외적으로 18족의 원작과 전자의 수는 0개이다. 원소의 화학적 성질은 원작과 전자에 의해 결정되므로 같은 족의 원소들은 비슷한 성질을 가진다. 원소들은 크게 금속원소와 비금속원소로 나눌 수 있는데 주기율표상에서 베를륨과 알루미늄 오른쪽을 경계로 왼쪽은 금속원소, 오른쪽은 비금속원소가 배치되어 있다. 예외적으로 수소는 왼쪽에 배치되어 있지만 비금속원소에 속하고 다른 1족 원소들과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 금속원소는 주로 고체 상태로 존재하지만 예외적으로 수은은 액체 상태이며 광택이 있고 열과 전기를 잘 전달해준다. 외부에서 힘을 가해도 부서지지 않고 길게 늘어나거나 얇게 펴지는 뽑힘성과 펴짐성을 가지고 있다. 비금속원소는 주로 기체나 고체 상태이지만 예외적으로 브로미는 액체 상태이고 광택이 없으며 대부분 열과 전기를 잘 전달하지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흑연은 비금속원소인 탄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이다. 다음은 원자의 전자배치에 대해 알아보자. 원자는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가 같으므로 중성 상태이고 양성자의 수는 원자 번호를 의미한다. 전자는 원자에게서 가장 가까운 껍질부터 차례대로 채워지며 각 껍질이 최대한 포함할 수 있는 전자의 수는 첫 번째 껍질 2개, 두 번째 껍질 8개, 세 번째 껍질 8개이다. 예를 들어 원자 번호가 1번인 수소는 양성자가 1개이므로 핵 전하량은 플러스 1이고 1개의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배치되어 있다. 원자 번호가 2번인 헬륨은 양성자가 2개이므로 핵 전하량이 플러스 2이고 2개의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배치되어 있다. 원자 번호가 3번인 리튬은 핵 전하량이 플러스 3이고 3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 2개의 전자는 첫 번째 껍질에 나머지 1개의 전자는 두 번째 껍질에 배치된다. 원자 번호 9번인 플로리는 9개의 전자 중 2개는 첫 번째 껍질에 7개는 두 번째 껍질에 배치되어 있으며 원자 번호 10번인 네온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의 전자가 배치되어 있다. 원자 번호 11번 나트륨은 11개의 전자 중 2개는 첫 번째 껍질에 8개는 두 번째 껍질에 나머지 1개는 세 번째 껍질에 배치되어 있으며 원자 번호 17번인 염소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7개의 전자가 배치되어 있고 전자가 18개인 아르고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가 배치되어 있다. 이때 가장 바깥 껍질에 배치된 전자를 원작가 전자라고 하며 1쪽인 수소, 리튬, 나트륨은 1개, 17쪽인 플로린과 염소는 7개의 원작가 전자를 가지고 있다. 예외적으로 18쪽인 헬륨, 네온, 아르고는 가장 바깥 껍질에 각각 2개, 8개, 8개의 전자가 채워져 있지만 원작가 전자의 수는 0개이며 주기율은 원자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원작가 전자의 수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나타난다. 주기율 표상에서 수소를 제외한 1쪽 원소들을 알칼리금속이라고 하며 17쪽 원소들은 할로젠 원소, 18쪽 원소들은 비활성 기체라고 한다. 알칼리금속은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은백색의 광택이 있으며 다른 금속에 비해 밀도가 작고 칼로 쉽게 잘릴 정도로 무르다는 특징을 가진다. 반응성이 매우 커서 물, 산소와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석유나 액체 파라핀에 넣어 보관한다. 물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시키고 이때 생성된 수용액은 염기성이 되며 공기 중에서는 산소와 반응하여 광택이 사라진다. 원자번호가 클수록 반응성도 커지며 반응성이 클수록 공기 중에서 광택이 더 빨리 사라진다. 할로젠 원소는 실온에서 두 개의 원자가 결합한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 플로린과 염소는 노란색을 띠는 기체이고 브로민은 적갈색의 액체, 아이오딘은 보라색의 고체 상태이다. 반응성이 매우 커서 수소나 금속과 잘 반응하고 수소와 반응하여 생성된 할로젠와 수소는 물에 녹으면 산성을 띈다. 알칼리금속과 반대로 원자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커지므로 할로젠 원소 중 플로린의 반응성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비활성 기체는 가장 바깥껍질에 전자가 모두 채워져 있어 반응성이 작고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한 상태이므로 다른 원소와 화학 결합을 형성하지 않고 일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자 이번 수업은 원소들의 화학 결합에 대해 알아보자. 옥택규칙은 원소들이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이 가장 바깥껍질에 전자 8개를 채워 안정해지라는 경량을 말하는데 원소들은 이온 결합이나 공유 결합과 같은 화학 결합을 형성하여 옥택규칙을 만족하는 안정한 상태를 유지한다. 먼저 옥택규칙에 따라 이온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자. 주기율 표상에서 1조 원소들은 1가 양이온 2조 원소들은 2가 양이온 13조 금속 원소들은 3가 양이온을 형성하고 18조 원소들은 이온을 형성하지 않으며 17조은 1가 음이온 16조은 2가 음이온을 형성하게 된다. 몇 가지 원소들을 예로 들어 이온이 형성되는 원리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1조에 속하는 나트륨 원자는 원자분호가 11번이므로 11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으며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1개의 전자가 배치되어 있다. 이때 세 번째 껍질의 전자 1개를 버리면 세 번째 전자 껍질은 없어지고 가장 마지막 껍질에 전자 8개가 배치되어 옥택규칙을 만족하게 된다. 따라서 나트륨은 가장 마지막 껍질에 전자 1개를 버리고 1가 양이온이 되어 전자가 10개인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된다. 다른 1조 원소들도 나트륨과 같이 1개의 원자가 전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같은 원리에 의해 전자 1개를 버리고 1가 양이온을 형성한다. 2조에 속하는 마그네슘 원자는 원자분호가 12번이므로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2개의 전자가 배치되어 있으며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 2개를 버리면 가장 마지막 껍질에 전자 8개가 배치되어 옥택규칙을 만족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마그네슘은 전자 2개를 버리고 2가 양이온이 되어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며 다른 2조 원소들도 마그네슘과 마찬가지로 모두 2가 양이온을 형성한다. 13조에 속하는 알루미늄 원자도 나트륨, 마그네슘과 같은 원리에 의해 가장 마지막 껍질의 전자 3개를 버리고 3가 양이온을 형성한다. 17조에 속하는 염소 원자는 원자 번호가 17번이므로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7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다. 염소 원자도 나트륨과 마그네슘 원자처럼 세 번째 껍질에 배치된 7개의 전자를 모두 버려서 옥택규칙을 만족할 수도 있지만 한 개의 전자를 얻어서 세 번째 껍질에 8개의 전자를 배치하는 것이 훨씬 더 쉽게 옥택규칙을 만족하는 방법이 된다. 따라서 염소 원자는 한 개의 전자를 얻어 1가 음이온이 되는 방법으로 전자가 18개인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된다. 원자과 전자가 7개인 다른 17쪽 원소들도 염소 원자와 같은 원리로 1가 음이온을 형성한다. 마지막으로 16조에 속하는 산소 원자는 원자 번호가 8번이므로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6개의 전자를 가진다. 두 개의 전자를 얻어 두 번째 껍질에 8개의 전자를 배치하면 옥택규칙을 만족할 수 있으므로 산소는 두 개의 전자를 얻어 2가 음이온이 되는 방법으로 내용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된다. 다른 16조 원소들도 산소 원자와 마찬가지로 2가 음이온을 형성하게 된다. 이온결합은 금속 원소의 양이온과 비금속 원소의 음이온 사이에 인력에 의해 형성되는 결합이며 결합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전자의 이동이 일어난다. 대표적 이온결합 물질인 염화나트륨의 생산 과정을 통해 이온결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중성 상태인 나트륨 원자와 염소 원자는 서로 결합을 형성하지 않지만 옥택규칙을 만족하기 위해 나트륨 원자는 전자를 잃어 나트륨 이온을 염소 원자는 전자를 얻어 염화 이온을 형성한다. 이렇게 금속 원소에서 비금속 원소로 전자가 이동하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형성되면 반대 전화를 띠는 두 이온 사이에 정정기적 인력이 작용하여 염화나트륨이라는 이온결정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온결합 물질의 화학식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차수를 적고 각각을 서로 바꾸어 원소기호 오른쪽 아래에 적어주는 것으로 쉽게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산화 알루미늄의 경우 알루미늄 원자는 3가 양이온 산소 원자는 2가 음이온을 형성하므로 각각의 차수를 크로스에서 적어주면 AL203라는 산화 알루미늄의 화학식을 간단하게 완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결합하는 이온결합 물질들은 양이온의 전화량 총합과 음이온의 전화량 총합이 같으므로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이다. 염화 칼슘의 경우 칼슘 원자는 2가 양이온 염소 원자는 1가 음이온을 형성하므로 각각의 차수를 크로스하고 이를 생략하면 CACL2라는 염화 칼슘의 화학식이 완성된다. 산화 마그네슘에서 마그네슘과 산소 원자는 각각 2가 양이온과 2가 음이온을 형성하므로 차수를 크로스하고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낸 후 이를 생략하면 산화 마그네슘의 화학식은 MGO가 됨을 알 수 있다.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지만 액체와 수형 상태에서는 전기를 잘 전달해준다. 대부분 물에 잘 녹으며 물에 녹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누어진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아 실온에서 대부분 고체 상태이고 이온결합 물질은 매우 단단하지만 외부 힘에 의해 쉽게 쪼개지거나 부서지는데 이것은 힘에 의해 이온층이 밀려 같은 전화를 띠는 이온길이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소금의 주성분인 염화나트리움 습기제거제 제설제로 이용하는 염화칼슘 조개의 달걀껍데기의 주성분인 탄산칼슘 비누의 주성분인 수산화나트리움 베이킹파우더의 주성분인 탄산수소나트륨이 이온결합 물질의 대표적인 예이다. 루이스 전자점식은 공유결합을 알아보기 쉽도록 원소기호에 원소의 원작가 전자를 점으로 표시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수소는 원작가 전자가 1개이므로 원소기호 옆에 점 하나를 찍고 원작가 전자가 4개인 탄소는 주변에 점 4개를 찍는다. 15족 원소인 질소는 점 5개, 16족 산소는 점 6개를 찍어 나타내고 17족 플로린은 점 7개를 찍으면 원자액 전하량이 플러스 9이고 전자가 9개인 플로린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소끼리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형성되는 결합을 말한다. 예를 들어 원작가 전자가 7개여서 불안정한 플로린 원자 옆에 또 다른 플로린 원자가 배치되는 경우 까만색 플로린 원자 입장에서는 중간에 있는 파란색 전자를 자기 것처럼 사용하면 원작가 전자가 8개가 되어 안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파란색 플로린 원자도 중간에 있는 까만색 전자를 공유해서 사용하면 안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2개의 플로린 원자는 1개의 전자쌍을 공유하는 공유결합을 통해 플로린 분자를 형성하게 된다. 이때 공유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쌍은 공유전자쌍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전자쌍은 비공유전자쌍이라고 한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수소분자, 산소분자, 질소분자의 공유결합에 대해 살펴보자. 1주기에 속하는 수소원자는 원자과 전자가 2개만 되어도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어 안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수소분자는 수소원자 2개가 각각 전자 하나씩 내어놓아 1개의 공유전자쌍을 만들어 공유결합을 형성하게 된다. 원자과 전자가 6개인 산소원자는 옥택규칙을 만족하기 위해 2개의 전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산소분자는 2개의 산소원자가 전자를 2개씩 내어놓아 2개의 공유전자쌍을 만들어 공유결합을 형성하게 된다. 원자과 전자가 5개인 질소는 전자 3개가 모자라므로 질소분자는 2개의 질소가 3개의 공유전자쌍을 만들어 공유결합을 형성한다. 수소분자처럼 1개의 전자쌍을 공유하는 경우 결합선 1개로 표시할 수 있고, 산소분자처럼 2개의 전자쌍을 공유하는 경우는 결합선 2개로 질소분자와 같이 3개의 전자쌍을 공유하면 결합선 3개로 표시하고, 각각을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이라고 이야기한다. 다음은 이주기 원소인 탄소, 질소, 산소와 수소가 결합된 화합물의 공유결합에 대해 살펴보자. 탄소와 수소와 결합된 메테인은 중심에 탄소원자가 배치되고, 수소원자 4개와 결합하기 위해 탄소의 원자과 전자 4개를 1개씩 4군데에 배치한다. 그리고 각각의 홀전자에 수소원자를 결합시키면 메테인분자의 공유결합이 완성된다. 질소와 수소와 결합된 암모니아는 중심에 질소원자를 배치하고, 수소원자 3개와 결합하기 위해 질소원자의 원자과 전자 5개 중 3개를 1개씩 3군데에 배치하고, 나머지 2개를 1군데에 쌍으로 배치한 후 3개의 홀전자에 수소원자를 결합시키면 암모니아 분자가 완성된다. 산소와 수소와 결합된 물분자는 중심에 산소원자를 배치하고, 수소원자 2개와 결합하기 위해 산소원자의 원자과 전자 6개 중 2개를 1개씩 2군데에 배치하고, 나머지 4개의 전자를 2군데에 2개씩 쌍으로 배치한 후 2개의 홀전자에 수소원자를 결합시키면 물분자가 완성된다. 분자의 곡류전자쌍과 비곡류전자쌍의 수를 알아보면, 메테인분자는 곡류전자쌍 4개, 비곡류전자쌍 0개, 암모니아 분자는 곡류 3개, 비곡류 1개, 물분자는 곡류 2개, 비곡류 2개임을 알 수 있다. 곡류결합물질은 고체와 액체, 수용액에서 대부분 전기전도성이 없으며,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아 대부분 액체와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술의 주성분인 에탄올, 연료로 사용되는 뷰테인, 설탕, 해열 진통제로 사용되는 아스피린의 주성분인 아세틸살레시사는 곡류결합의 대표적인 예들이다. 자 이번 수업은 지각과 생명체 구성물질의 결합규칙성에 대해 알아보자. 지각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원소는 산소이고, 그 다음으로는 규소, 알루미늄, 철 순서로 질량비가 크게 나타난다. 생명체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원소 역시 산소이며, 그 다음으로는 탄소, 수소, 질소 순서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지각은 대부분 단단한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암석은 여러가지 광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규산염 광물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규산염 광물은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진 규산염 사면체들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원자 번호가 14번인 규소는 핵전화량이 플러스 14이고, 14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으며, 14족 원소이므로 원자과 전자가 4개이고, 최대 4개의 원자와 결합할 수 있다. 규산염 사면체는 규소 원자 1개를 중심으로 산소 원자 4개가 곡류결합하여 만든 정사면체 모양의 구조를 말한다. 규소는 플러스 4, 산소는 마이너스 2의 전화를 띄고 있으므로, 규소 1개와 산소 4개가 결합한 규산염 사면체의 전화는 마이너스 4이다. 이렇게 음전화를 띄고 있는 규산염 사면체는 주변의 양이온과 결합하거나, 규산염 사면체끼리 산소를 공유하여 다양한 광물을 형성한다. 독립형 구조는 규산염 사면체 하나가 독립적으로 철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양이온과 결합한 형태이고, 단사슬 구조는 규산염 사면체 양쪽 2개의 산소를 공유하여 사슬 모양으로 길게 결합한 모양이다. 복사슬 구조는 단사슬이 서로 엇갈려 2개의 사슬 모양으로 결합한 형태이고, 판상 구조는 규산염 사면체가 산소 3개를 공유하여 얇은 판 모양으로 결합한 구조이다. 망상 구조는 규산염 사면체의 산소 4개를 모두 공유하여 입체 모양으로 결합한 형태이다. 정리하면 독립형 구조는 산소를 공유하지 않고 이온 결합의 형태로, 단사슬은 2개, 복사슬은 2개에서 3개, 판상은 3개, 망상은 4개의 산소를 규산염 사면체끼리 공유하면서 광물을 형성한다. 독립형 구조의 광물은 감람석이 있고, 단사슬 구조는 휘석, 복사슬 구조는 각섬석, 판상 구조는 흑운모, 망상 구조는 석연과 장석이 대표적인 예이다. 단사슬 구조에서 망상 구조로 갈수록 공유하는 산소의 수는 많아지고, 구조는 복잡해지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광물일수록 풍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망상 구조인 석연과 장석은 다른 광물에 비해 풍화에 강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감람석과 석연은 힘을 받으면 불규칙하게 깨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흑운모는 한방량, 휘석과 각섬석, 장석은 두방량의 쪼개짐이 나타난다. 광물을 구성하는 규소와 산소의 비는 독립형 구조가 1대4이고, 산소를 많이 공유하는 구조로 갈수록 산소의 비율이 낮아지다가, 규소와 산소의 비가 1대2인 망상 구조에서 산소의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 규산형 광물을 제외한 나머지 광물들을 비규산형 광물이라고 하는데, 금강석, 흑연, 금과 같은 원소 광물, 황철석과 같은 황화 광물, 자철석이 포함되는 산화 광물, 방해석과 같은 탄산형 광물 등이 있다. 탄소와 함물은 탄소와 다른 여러 원소들이 공유 결합하여 만들어진 물질을 말하며, 유기물이라고도 한다. 생명체를 구성하고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생명체 내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물질이다. 원자 번호가 6번인 탄소는 핵전화량이 플러스 6이고, 6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으며, 규소와 마찬가지로 14족 원소이므로, 원자과 전자가 4개이고, 최대 4개의 원자와 결합할 수 있다. 탄소는 다른 탄소와 연속적으로 결합하여, 사슬 모양, 가지 모양, 고리 모양 등의 다양한 구조를 형성할 수 있으며, 단일 결합뿐 아니라 이중결합, 삼중결합이 가능하다. 이런 특징들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분자들을 만드는데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탄소는 생명체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탄소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은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탄소화물이다. 자 이번 수업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형성에 대해 알아보자. 사람을 구성하는 물질 중 물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단백질, 지질, 무기염류, 핵산, 탄소화물 순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탄소화물은 섭취량은 많지만 대부분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몸을 구성하는 비율은 작게 나타난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탄소화물과 비탄소화물로 나눌 수 있는데, 탄소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은 탄소화물, 물과 무기염류는 비탄소화물에 속한다. 탄소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은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백질은 질소, 핵산은 질소와 인을 다 포함하고 있다. 탄소화물과 단백질은 1g당 4kcal, 지질은 1g당 9kcal의 열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원이며, 핵산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탄소화물의 종류에는 포도당, 녹말, 글리코젠, 셀로스 등이 있으며, 중성지방, 인지질 등은 지질에 속하고, 핵산에는 DNA와 RNA가 존재한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화물 중 탄소화물, 단백질, 핵산은 고분자화화물에 속하는데, 고분자화화물은 단위체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 결합하여 형성된 중압체 물질을 말한다. 녹말, 글리코젠, 셀로스는 모두 포도당을 단위체로 하는데, 녹말은 식물의 포도당 저장 형태이고, 글리코젠은 동물의 포도당 저장 형태, 셀로스는 세포벽의 주상분이다. 이처럼 같은 단위체로 구성된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단위체가 연결되는 방식에 따라 구조와 특성이 다른 물질이 만들어진다.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 단백질은 아미노산을 단위체로 하여 생성된 고분자 물질이다. 단백질의 단위체인 아미노산은 20종류가 있으며, 탄소를 중심으로 아미노기, 카복실기, 수소원자, 겟사슬이 결합된 구조이다. 이때 겟사슬의 종류에 따라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되며, 겟사슬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아미노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똑같은 구조를 가진다. 다음은 단백질의 형성에 대해 알아보자. 서로 다른 두 아미노산 사이에 물분자 한 개가 빠져나오면서 결합하는데, 이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 이러한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 수많은 아미노산이 사슬 모양으로 결합된 형태를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며, 폴리펩타이드가 구부러지고 접혀져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가지게 되면 이것을 단백질이라고 한다.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따라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결정되고, 이 입체 구조에 의해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된다. 따라서 입체 구조가 형성되지 않은 폴리펩타이드는 기능을 가지지 않으며, 열이나 산에 의해 입체 구조가 변형되면 단백질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된다. 예를 들어 ABC, BAC, ABCA처럼 같은 종류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더라도, 각기 다른 입체 구조와 기능을 가진 단백질을 형성하게 된다. 아미노산 사이의 펩타이드 결합 수를 살펴보면, 3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경우는 2개의 펩타이드 결합이 4개로 구성된 경우는 3개의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N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폴리펩타이드의 펩타이드 결합의 수는 N-1개가 된다. 단백질은 근육, 손톱, 머리카락, 세포막, 효소, 호르몬, 항체, 적혈구의 헤모글로빈 등을 구성하고 있으며, 생리작용을 조절하고 몸의 방어작용과 산소 운반에 관여하는 물질이다. 핵산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달하는 물질을 말한다. 기본 단위는 유클레오타이드이며, 인산과 당, 염기가 1대 1대 1로 결합한 구조이다. 핵산의 종류에는 DNA와 RNA가 있으며, 각각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DNA는 이중나선 구조, RNA는 단일가닥 구조이다. 유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는 당과 염기에도 차이가 나는데, DNA는 디옥시리보우스, RNA는 리보우스라는 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DNA를 구성하는 염기는 아덴인,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이고, RNA를 구성하는 염기는 아덴인, 유라실, 구아닌, 사이토신이다. 다음은 DNA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자. 한 유클레오타이드의 당과 다른 유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이 결합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유클레오타이드가 연결된 형태를 폴리유클레오타이드라고 하며, DNA는 이러한 폴리유클레오타이드 두 가닥이 나선형으로 꼬여있는 이중나선 구조이다. 이때 당과 인산은 공유결합을 통해 연결되어 바깥쪽 골격을 이루고 있으며, 염기와 염기 사이의 수소결합을 통해 두 가닥의 폴리유클레오타이드가 결합을 유지하고 있다. 이때 서로 마주보는 두 염기는 서로 상보적으로 결합하고 있는데, 상보적 결합은 아덴인은 타이밍과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만 결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쪽 가닥의 염기가 아덴인이라면 이와 결합하고 있는 다른 쪽 가닥의 염기는 타이밍이고, 타이밍이라면 아덴인, 구아닌이라면 다른 쪽 염기는 사이토신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DNA 이중나선의 한쪽 가닥 염기 서열을 알면 나머지 가닥의 염기 서열도 알 수 있으며, DNA 상에 존재하는 아덴인의 양은 항상 타이밍의 양과 같고, 구아닌 역시 사이토신과 항상 같은 양만큼 존재한다. 예를 들어 DNA에 존재하는 아덴인의 비율이 20%라면 타이밍의 비율도 20%이고, 나머지 60%를 구아닌과 사이토신이 절반씩 차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각각의 비율은 30%라는 것을 알 수 있다. DNA는 폴리유클레오타이드의 염기가 배열되어 있는 순서, 즉 염기 서열에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며, 생명체는 4종류의 유클레오타이드를 다양한 순서로 개합시켜 다양한 염기 서열을 가진 DNA를 만들고, 여기에 생명체의 수많은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단백질의 경우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다르면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달라지지만, DNA는 염기 서열이 다르더라도, DNA의 구조는 이중나선 형태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자, 이번 수업은 여러가지 신소재에 대해 알아보자. 액장은 가늘고 긴 분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물질을 말하며, 고체 결정의 성질과 액체의 흐르는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러한 액정을 이용한 영상 표시 장치를 액장 디스플레이 혹은 LCD라고 한다. 액장에 가하는 전압의 세기 변화에 따라 빛의 투과량이 조절되는 원리를 이용하는데, 액장에 전압을 가하는 경우는 빛이 통과하지 못하고, 액장에 전압이 가해지지 않는 경우는 빛이 통과하게 된다. 액장 스스로 빛을 방출하지 못함으로 별도의 광원이 필요하며, 휴대전화, TV, 컴퓨터 모니터, 전자계산기 등 다양한 영상 표시 장치에 이용된다. 반도체는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 정도 전기적 성질을 가진 물질을 말하며, 순수 반도체와 여기에 불순물을 섞어 전기전도성을 높인 불순물 반도체로 구분된다. 순수 반도체는 원작과 전자가 4개인 규소나 점화음융과 같은 원소로만 구성된 물질을 말하며, 낮은 온도에서는 거의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불순물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에 어떤 불순물을 참가하는지에 따라,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로 나뉜다. P형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 원작과 전자가 3개인 붕소나 알루미늄과 같은 원소를, N형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 원작과 전자가 5개인 인이나 질소와 같은 원소를 불순물로 참가한다. 이러한 불순물 반도체를 조합하여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정류작용을 하는 다이오드, 증폭작용을 하는 트랜지스터, 전류가 흐르면 빛을 방출하는 발강 다이오드와 같은 전기소자를 만들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압력감지기, 레이저의 광원,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 P형전지 등을 만들어 사용한다. 초전도체는 온도가 낮아질수록 전기저항이 감소하다가, 특정 온도 이하에서 갑자기 전기저항이 0이 되는 물질을 말하며, 저항이 0이 되기 시작하는 온도를 임계온도라고 한다. 전기저항이 0이므로 강한 전류를 발생시켜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고, 열도 발생하지 않는다. 초전도체의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성질을 이용해, 인체 내부를 촬영할 수 있는 MRI 장치를 만들 수 있으며, 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성질을 이용해, 전력 손실이 없는 송전선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또한 초전도체는 자석을 밀어내는 마이슨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임계온도 이하의 초전도체 위에 자석을 올려놓으면 자석이 공중에 떠있게 되고, 이러한 성질은 자기 부상열차를 만드는 데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초전도체는 초전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임계온도 이하의 낮은 온도를 유지하는 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므로, 일부 분야에서만 상용화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임계온도가 높아 활용도도 높은 고온 초전도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네오디움 자석은 철원자 사이에 네오디움과 붕소를 첨가하여 만든 강한 자석을 말한다. 네오디움 자석이 만들어내는 강한 자기장을 이용하여, 하드디스크의 헤드를 움직이는 장치나, 고출력 소형 스피커, 강력 모터 등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정리하면, 액정과 반도체, 그리고 임계온도 이하에서 전기 자항이 0이 되는 초전도체는 전기작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로, 네오디움 자석이나 마이스너 효과가 나타나는 초전도체는 자기작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은 나노 기술을 이용한 신소재에 대해 알아보자. 그래핀은 탄소 원자로 구성된 벌집 모양의 평면 구조를 이루고 있는 물질을 말하며, 열과 전기를 잘 전달해주고, 투명하며 강도가 매우 높고 잘 휘어진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런 특징을 이용해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전자종이, 야간 투시용 콘택트 렌즈, 해수를 담수로 바꾸는 필터 등에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대량 생산이 어렵고, 생산비용도 많이 들며, 반도체처럼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탄소 나노 튜브는 그래핀이 튜브 모양으로 감긴 형태의 물질을 말하며, 그래핀과 마찬가지로 열과 전기를 잘 전달해준다. 분자 크기 정도의 작은 물체를 짚는 나노 핀셋이나 첨단 현미경의 탐침 등에 이용된다. 플러렌은 탄소 60개가 축구공처럼 결합한 구조의 물질을 말하며, 내부의 빈 공간을 이용해 의약품을 넣어 운반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생명체의 행동이나 구조 특성을 모방하는 생체 모방을 이용해 개발된 신소재들을 살펴보자. 동화뱀 부치의 발바닥 구조를 모방하여 개코 테이프나 의료용 패치를 만들어냈고, 홍합이 분비하는 접착 단백질을 모방하여 수중 접착제를, 거미줄을 모방하여 방탄복을 만들고 있다. 박쥐의 초음파를 따라하여 로봇 청소기를 만들고, 상어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모양의 비너를 따라해 전신 수영복을 만들었으며, 방수 코팅제나 오염방지 페인트는 연잎 표면의 미세한 돌기와 기름 성분을 모방한 것이다. 우리가 흔히 찍찍이라고 부르는 벨로크 테이프는 도꼬마리 열매의 갈고리 구조를 색소 없이 색을 내는 모르포텍스 섬유는 모르포나비의 날개를 따라한 것이다. 자, 이번 수업은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자. 역학적 시스템은 중력이나 전기력, 마찰력 등의 여러가지 힘에 의해 일정한 운동체계를 유지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중력은 질량을 가진 물체들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일정한 거리의 두 물체 A와 B 사이에는 B가 A를 당기는 힘과 A가 B를 당기는 힘이 작용하는데, 이 두 힘을 모두 중력이라고 한다. 중력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과 물체 사이의 거리에 관련이 있는데, 질량이 클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중력의 크기는 커지며,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항상 같은 값을 가진다. 예를 들어 A 질량이 두 배로 커진다면, A가 B를 당기는 힘 뿐만 아니라, B가 A를 당기는 힘까지 두 배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중력은 물체가 접촉해 있거나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며, 지구 중력의 방향은 연직 방향, 즉 지구 중심 방향이다. 지표면에서 같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높이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가속도는 물체의 속도 변화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단위는 ms의 제곱을 사용한다.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또는 질량분의 힘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간단하게 약자로, 가속도 A는 시간 T분의 속도 변화량 델타 V, 질량 M분의 힘 F와 같다고 나타낼 수 있다. 10ms로 운동하고 있던 물체의 속도가, 2초 후에 20ms가 되었을 때, 물체의 가속도를 계산해보자. 물체의 속도 변화량은 낮은 속도 20에서 처음 속도 10을 빼는 것으로 계산한 10ms이므로, 속도가 변하는 데 걸리는 시간 2초분의 속도 변화량 10ms로 계산한 가속도는 5ms의 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가속도가 5ms의 제곱이라는 것은 물체의 속도 크기가 1초에 5ms씩 변한다는 의미이다. 만약 정지에 있는 5kg 물체에 10m의 힘을 가하는 경우, 가속도는 질량 5kg분의 힘 10ms으로 계산한 2ms의 제곱이 되고, 이것은 물체의 속도 크기가 1초에 2ms씩 증가한다는 의미이므로, 5초 후 물체의 속도 크기는 10ms가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등가속도 운동은 물체의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하여 일정한 가속도로 운동하는 것을 말하며, 속도의 크기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운동으로 나타난다. 자연학화 운동은 물체가 공기저항은 받지 않고 중력만 받아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말한다. 낙하하는 동안 일정한 크기의 지구 중력이 작용하고, 중력의 방향이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으므로, 물체는 속도의 크기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 지표면에서 질량이 1kg인 A물체를 자유낙하시키면, 낙하하는 동안 높이와 관계없이 9.8N의 지구 중력이 작용하여, 속력이 1초에 9.8ms씩 증가한다. 따라서 A물체의 1초 후 속력은 9.8ms, 2초 후 속력은 19.6ms가 된다. 질량이 2kg인 B물체를 자유낙하시키면, 낙하하는 동안 A물체에 작용한 지구 중력의 2배임, 19.6N의 지구 중력이 작용하지만, 물체의 속도 변화량, 즉 가속도는 9.8ms의 제곱으로 A물체와 동일하다. 따라서 A물체와 B물체를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자유낙하시키면, 매순간 물체의 도피와 속력이 같으며, 지면에도 동시에 도달한다. 질량분의 힘으로 계산한 A와 B의 가속도 역시 9.8ms의 제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지표면에서 자유낙하하는 모든 물체는 질량에 관계없이, 가속도가 9.8ms의 제곱으로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이 가속도를 중력가속도 G라고 한다. AB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 그래프는 기울어진 직선 형태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그래프 아랫부분의 면적은 두 물체의 낙하거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AB물체의 2초 동안 낙하거리는 그래프 아랫부분 삼각형 면적에 해당하는 19.6m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수평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에 대해 알아보자. 수평방향으로 물체를 던지면 자유낙하 운동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크기의 지구중력이 작용하지만, 지구중력의 방향과 물체의 운동 방향이 나란하지 않으므로 물체는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된다. 포물선 운동은 수평방향과 연직방향 운동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수평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므로 등속 직선 운동 혹은 등속도 운동을 하고, 연직방향으로는 일정한 크기의 지구중력이 작용하므로, 자유낙하하는 물체와 마찬가지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자유낙하 운동과 수평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비교하여 분석해보자. 질량이 1kg인 물체를 자유낙하시키는 동시에, 질량이 2kg인 물체를 수평방향으로 5mps의 속력으로 던진 경우, 자유낙하하는 물체가 2초 후 지면에 도달했다면, 수평방향으로 던진 물체도 현직방향으로는, 자유낙하하는 물체와 동일한 등가속도 운동을 함으로, 2초 후 지면에 도달하게 된다. 수평방향으로는 속력이 변하지 않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함으로,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물체가 수평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수평방향의 속력 5mps의 시간 2초를 곱한 10m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같은 높이에서 수평방향으로 물체를 10mps의 속력으로 던진다면, 수평방향으로는 2배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하겠지만,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2초 후에는 지면에 도달하게 된다. 정리하면 각각의 경우를 A, B, C라고 했을 때, A, B, C는 연직방향으로 모두 같은 운동을 함으로, 수평방향으로 던진 속력이나 물체의 질량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지면에 도달하게 되며, 지면에 닿기 직전 연직방향의 속력은 모두 동일하다. B와 C는 수평방향으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며, 수평방향의 이동거리는 물체를 던진 속력에 비례한다. 마지막으로 중력과 자연현상에 대해 알아보자. 중력은 물체의 운동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지구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여러 자연현상에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태양의 중력에 의해 여러 행성들이 태양주의를 공존하고 있으며, 지구 중력으로 달과 인공위성이 지구주의를 공존한다. 지구에 작용하는 달과 태양의 중력에 의해 밀물과 쌀물이 나타나는데, 지구에 가까이 있는 달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중력에 의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서 지표를 변화시키고, 빙하가 중력에 의해 아래로 내려오면서 유자국을 만든다. 대류현상은 물질의 밀도에 따른 상대적인 중력 차이로 인해 발생하며,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와 눈이 오는 기상현상도 중력에 의해 나타난다. 중력은 생명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여러 자연현상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생명 시스템에서는 중력에 적응하기 위한 여러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 목이 매우 긴 길이는 높은 곳에 있는 머리까지 혈액을 보내기 위해 심장이 크고 혈압이 매우 높으며, 민들레씨의 깃털은 중력을 이겨내고 바람에 날려 씨앗을 퍼뜨리는 역할을 한다. 몸무게가 무거운 코끼리나 하마는 단단한 골격으로 중력을 지탱하고 있으며, 사람 귀속 전전기관은 중력을 감지하여 몸의 균형을 유지한다. 육상동물은 다리로 몸을 지탱하고, 식물은 땅속으로 뿌리를 뻗어 몸을 지지한다. 조류의 뼈는 속이 비어있어 중력을 적게 받으므로 하늘을 낳는 데 유리하게 작용한다. 자, 이번 수업은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 알아보자. 운동량은 물체의 운동효과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운동량의 크기는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 운동량 공식은 간단하게 약자로 운동량 P는 질량 M과 속도 V의 곱과 같다고 나타낼 수 있으며, 운동량의 단위는 kgmps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질량이 4kg인 물체가 오른쪽 방향으로 2mps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다면, 이 물체의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를 곱한 8kgmps로 계산할 수 있다. 만약 같은 질량의 물체가 왼쪽 방향으로 4mps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다면, 이 물체의 운동량은 16kgmps가 아닌 마이너스 16kgmps가 된다. 이처럼 운동량은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 즉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을 가진다. 충격량은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충격량의 크기는 물체가 받은 힘과 그 힘이 작용한 시간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 충격량 공식은 간단하게 약자로, 충격량 I는 힘 F와 시간 T의 곱과 같다고 나타낼 수 있으며,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세크 혹은 운동량의 단위와 같은 kgmps를 사용한다. 운동량과 마찬가지로 충격량도 방향을 가지고 있으며, 충격량의 방향은 물체가 받은 힘의 방향과 같은 방향을 가진다. 만약 정지에 있는 질량 2kg의 물체에 10N의 힘이 2초 동안 작용했다면,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힘과 시간을 곱한 20Ns로 계산할 수 있다. 운동량과 충격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는 것이다. 운동량의 변화량은 낮은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값으로 계산될 수 있으며, 간단하게 약자로 충격량 I는 운동량의 변화량 ΔP와 같으며, 이것은 낮은 운동량과 처음 운동량의 차와 같다고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2mps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는 질량 2kg의 공이 벽에 충돌한 후, 반대 방향으로 1mps의 속력으로 튀어나왔을 때, 공이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계산해보자. 공의 처음 운동량은 4kgmps이고, 벽에 충돌한 후 낮은 운동량은 마이너스 2kgmps이므로, 운동량의 변화량은 낮은 운동량 마이너스 2kgmps에서, 처음 운동량 4kgmps를 뺀 마이너스 6kgmps이며, 이것은 충격량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이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6Utons가 된다. 만약 공이 벽과 충돌하는 시간이 0.01초라고 할 때, 충돌 시 공이 벽으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계산해보면, 충격량 공식 I는 FT에서 충격량의 크기가 6Utons, 힘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0.01초이므로, 충돌 시 공이 받은 힘의 크기는 600Utons이며, 이렇게 충돌 시 물체가 받는 힘을 충격력이라고 한다. 물체가 받는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랫부분 면적은 충격량을 의미하고, 이것은 운동량의 변화량과도 같은 값을 가진다. 다음과 같이 시간에 따라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변하는 경우에도, 그래프 아랫부분의 면적으로 물체가 받는 충격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5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삼각형 면적에 해당하는 25Utons이고, 이것은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과도 같은 값을 가진다. 다음은 충격을 받은 물체의 나중운동량과 나중속력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운동량과 처음운동량의 차와 같으므로, 이항에서 정리하면, 나중운동량은 처음운동량에 운동량의 변화량을 더하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나중운동량은 질량과 나중속도의 곱과 같으므로, 나중속도는 나중운동량을 질량으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다. 충격량 공식을 확인하는 예제에서, 2초 후 물체의 운동량과 속도의 크기를 계산해보자. 정지에 있는 물체의 운동량은 0이므로, 물체의 처음운동량도 0이고, 물체가 2초 동안 받은 충격량이 20Utons이므로, 운동량의 변화량도 20kgmps이다. 따라서 물체의 나중운동량은 물체의 처음운동량 0에, 운동량의 변화량 20을 더한 20kgmps이고, 물체의 나중속력은 물체의 나중운동량 20을 질량 2로 나눈 10mps로 계산할 수 있다. 다음은 정지에 있는 질량 2kg 물체에 작용한 힘을 나타낸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4초 후 물체의 속도를 계산해보자. 0에서 4초까지, 그래프 아랫부분 삼각형 면적은 20이고, 이것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의미한다. 정지상태의 운동량은 0이고, 운동량의 변화량은 20이므로, 나중운동량은 처음운동량 0에, 운동량의 변화량 20을 더한 20kgmps이고, 물체의 나중속도는 물체의 운동량 20을 질량 2로 나눈 10mps로 계산할 수 있다. 이번에는 5mps로 운동하고 있는 질량 2kg의 물체에 운동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다음 그래프와 같이 힘이 작용했을 때, 4초 후 물체의 속도는 얼마인지 알아보자. 0에서 4초까지 그래프 아랫부분의 삼각형과 사각형 면적을 다하면 30이고, 이것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의미한다. 처음 물체는 정지상태가 아닌 운동상태이므로,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물체의 처음운동량을 계산하면 10kgmps가 되고, 처음운동량에 운동량의 변화량 30을 더하면, 나중운동량은 40kgmps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4초일 때 물체의 속도는 나중운동량 40을 질량 2로 나눈 20mps이다. 만약 5mps로 운동하고 있는 질량 2kg의 물체에 운동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이번 상황에서 제시된 그래프와 같이 힘이 작용했다면, 4초 후 물체의 속도는 얼마인지 알아보자. 물체의 운동방향과 반대방향으로 힘이 작용했으므로, 충격량의 방향도 운동 반대방향이고, 운동량의 변화량 역시 운동의 반대방향이다. 따라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30이 아닌 마이너스 30kgmps이고, 나중운동량은 처음운동량 10에 운동량의 변화량 마이너스 30을 더한 마이너스 20kgmps이며, 나중속도는 나중운동량 마이너스 20을 질량 2로 나눈 마이너스 10mps이다. 즉, 4초 후 물체는 처음운동하는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속력 혹은 속도의 크기는 10mps가 된다. 다음은 충격력에 대해 알아보자. 충격력은 충돌시 물체가 받는 힘을 말하며, 평균힘이라고도 한다. 충격량 공식 i는 ft에서 f가 충격력을 뜻하며, 충격력은 충격량을 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다. 충격량이 일정할 때 충격력은 시간에 반비례하게 되는데, 이 내용을 실험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같은 질량의 달걀 a와 b를 같은 높이에서 단단한 바닥과 푹신한 방석 위에 떨어뜨리면, 단단한 바닥에 떨어진 a 달걀은 깨지고, 푹신한 방석에 떨어진 b 달걀은 깨지지 않는다. 이때 충돌 직전 두 달걀의 속도는 같으므로,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계산되는 운동량 또한 같은 값을 가진다. 바닥에 충돌 후 속도의 크기가 0이 된 두 달걀의 운동량은 0이 되고, 충돌 전후 두 달걀의 운동량의 변화량 또한 같은 값을 가진다.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을 의미하므로, 충돌 시 a 달걀이 받은 충격량과 b 달걀이 받은 충격량이 같으며, 두 달걀이 받은 충격력과 시간의 곱 역시 같은 값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단단한 바닥에 떨어지는 a 달걀은, 푹신한 방석에 떨어지는 b 달걀보다 충격을 받는 시간이 더 짧고, 충돌 시 받는 힘의 크기, 즉 충격력의 크기는 더 크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a 달걀은 1, b 달걀은 100이라는 시간 동안 충격을 받았다면, a 달걀이 100의 힘을 받을 때, b 달걀은 1 정도의 힘만 받게 되고, 같은 충격량을 받은 달걀이지만, 100의 힘을 받은 a 달걀은 깨지고, 1의 힘을 받은 b 달걀은 깨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충돌 시 두 달걀이 받은 힘의 크기를 힘시간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충돌 시간이 짧은 a 달걀은 세로로 길게, 충돌 시간이 긴 b 달걀은 가로로 길게 그려진다. 힘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랫부분 면적은 충격량을 의미하므로, 달걀 a와 달걀 b 그래프 아랫부분 면적은 같아야 하며, 충돌 시간이 짧은 a 달걀이 받은 충격력의 크기는, 충돌 시간이 긴 b 달걀이 받은 충격력의 크기보다 더 크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처럼 충격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수록, 물체나 사람이 받는 힘의 크기는 작아짐으로, 물체가 부서지거나 사람이 크게 다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다음은 이런 원리를 이용한 안전장치에 대해 알아보자. 자동차 에어백이나 범퍼는 사고가 났을 때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탑승자가 받는 힘의 크기를 줄이는 장치이고, 자전거 안장의 용수철 역시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충격력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태권도나 권투 경기에서 선수들이 착용하는 보호대도 몸이 받는 힘을 작게 해주고, 도품꽃에서 뛰어내린 후 착지할 때 무릎을 구부리는 동작을 통해 몸이 받는 충격력을 줄일 수 있으며, 포수가 야구공을 받을 때 손을 뒤로 빼면서 받으면 손이 받는 힘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 공기가 충전된 포장제는 물건이 충돌에 의해 부서지는 것을 방지해주고, 놀이매트 역시 아기가 바닥에 넘어졌을 때 몸과 바닷가의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아기가 받는 힘을 줄여주는 장치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지금 설명한 안전장치들이 충격량 자체를 줄여주지는 못하며,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충격력을 감소시키는 역할의 장치들이라는 것이다.